나 영화가 진짜 오랜만이야 우리 에이체이 맞지? 뭐야? 저기 우리 자리 아니야? 죄송한데 자리 잘못 앉으신 것 같은데요? 이 자리 맞는데요? 어? 뭐지? 중복 처리가 됐나? 그럼 어떡해? 여기 몇 관이야? 여기 2관이야 우리 1관인데? 죄송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었어? 누가 먼저 들어갔었어? 몰라 애들 핸드폰 다 껐지? 간다 죽인다 아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